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95번과 96번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새의 진행에 대한 글이죠. 바로 본문 보시면 아마도 가장 분명한 oa 어떤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에요? 인위치 이하가 꾸며주고 있죠? 어디까지 입니까? 여기까지가 형용사절이에요. 그래서 표시를 좀 해두면 이게 지금 다 앞에 있는 oa를 수식해주고 있죠. 가장 분명한 방식인데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바로 그 방식 안에서는 새들이 다르다는 거죠. 인간과 다르대요. 뭐에 있어서?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 다른 거죠. 새들이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 인간과 다른 가장 분명한 방식이 뭐냐? 바로 데디아의 내용이죠. 그래서 문장 끝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그 새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어떤 모든 거예요? 그들이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이죠. 자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quite complicated니까 매우 복잡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without ever being tout예요. 그들이 해야 하는 건데 가르침을 받는 것이 없이 그죠? 어떤 매우 복잡한 것들을 포함해서 그들이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가르침 받는 것 없이 그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과 새들이 다른 가장 분명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flying to start with죠. 이게 주어가 되겠고 이거는 이제 삽입된 거죠. 우선이라는 뜻이죠. 우선. 또는 첫째로. 자 첫째로 이 비행이죠. 비행. 나는 거. 나는 거는 is an activity. 활동인데 어떤 활동이에요? 자 위치 이하가 또 꾸며주는데 그런데 지금 또 삽입이 돼 있어요. 이 형용사전 안에. 그쵸? 뭐가 삽입이 돼 있어요? for all 해서 쭉 여기까지. 이게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보의 전치사들 제가 앞에서도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죠? 뭐가 있습니까? 양보를 나타내는 전치사들. in spite of가 있고 despite가 있고 그리고 for all이 있고 with all이 있죠? 그리고 전치사 후치사 다 되는 전후치사라고 그러죠? not with standing이 있었죠? not with standing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에요. 불구하고 자 그래서 지금 이 위치 형용사절 안에 이렇게 양보의 부사구가 삽입이 돼 있죠? 그래서 뭐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것의 놀라운 복잡성에도 불구하고죠? 뭐예요? 바로 균형과 그리고 aeronautical adjustment 하게 되면 뭐예요? 이거는 비행의 라는 뜻이죠? 비행 또는 비행술의 adjustment 조정이죠? 그러니까 이 균형과 비행술의 그 아주 놀라운 복잡성 바로 그것에 그것에는 뭐예요? flying이죠? 그래서 이 날아가는 것에 그 놀라운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comes untouched to birds죠? untouched는 뜻이 뭐냐면 이게 배우지 않고도 터득한 겁니다. 새들에게 배우지 않고도 터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때 comes는 이형식 동사가 되겠죠? 되는 그러한 활동이다. 그죠? 뭐가? flying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there is no elaborate learning 정교한 배움이 있어야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런데 needed가 뒤에서 꾸며주죠? 필요되어진. 그쵸? as with는요. 뭐뭐에서처럼 뭐뭐에서처럼 또는 뭐뭐와 마찬가지로 정도가 되겠습니다. 뭐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로 인간들이 배울 때와 마찬가지로죠? 골프라던가 테니스라던가 또는 피겨스케이팅 같은 것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필요되는 어떤 정교한 배움의 과정이 없다. 새들에게는 이러한 배움이 없이 아주 어려운 비행술 같은 것들도 그냥 스스로 터득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96번 볼게요. 아놀드 토임비 아시죠? 이 사람 영국의 역사가고 이 사람이 쓴 책들이 유명한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참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we can build a better world이에요.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지을 수 있다. 자 본문 보시면 The Great Decision of History 역사의 위대한 결정들은 Are Always Moral 언제나 도덕적이었다. 이게 moral의 뜻이 도덕적인 이란 뜻도 있고 그리고 교훈적이다 라는 뜻도 있죠? 네 교훈적이었습니다. 자 Technical Accomplishment 기술적인 업적이죠? 기술적인 업적들이 Can Be Used 사용될 수 있어요. 자 Either A or We죠. 이거는 A, B 둘 중에 하나죠. 선을 위해서 사용되거나 악을 위해서 사용되거나 둘 중 하나를 위해서 이 기술적인 업적들이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몇몇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요. 결정해야 되죠. 위치는요. 이 선택이 선택 항목이 있어요. 두 가지 정도. 그 중에서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Which is to be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이 될지를 사람이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기술적 업적들이 선이 될지 또는 악이 될지 그쵸? 그것을 이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죠. 자 그래서 이 고대의 이집트에서 이 population이죠. 인구죠. 인구. 그죠? 인구. 이 인구가 ingeniously ingeniously 하게 되면은 이제 뭔가를 좀 영리하게 영리하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합적인 인구 전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리하게 해결했죠. 문제를 해결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컨트롤잉 소일 앤 메지테이션 이죠. 바로 땅과 이 메지테이션 하게 되면 식물이죠. 식물 식물을 컨트롤하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어디에서? 온 더 로월나일 이죠. 나일강이 좀 밑에 있죠. 그죠? 낮은 지대에 있는 나일강에서 이 흙의 문제와 그리고 식물의 컨트롤 하는 그러한 문제를 아주 영리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권력과 번영이 워리리스트 이제 해방되었죠. 그쵸? 힘과 권력을 얻게 됐고 아주 풍요가 넘치게 됐다 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might have been made free 에요. might have been made might have pp 하게 되면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의 주절에 쓰이는 내용이죠. 주절 있어야겠죠. 주어 다음에 head pp 가 있어야 되잖아요. head pp 그래서 만약에 뭐 했었더라면 이거 했을 텐데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장에선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었었을 텐데 라는 얘기죠. 만약에 뭐 했었다면 지금 이 가정법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 했었다면 바로 그 위대한 힘과 번영이 선을 위해서 사용됐었더라면 정도가 생략이 되어 있겠죠. 한번 써볼까요? if great power and prosperity head been 이죠. head pp니까 head been used for good 요 정도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힘과 번영이 사용되어 졌었다면 선을 위해서 그랬다면 모든 이집트의 사람들이 mighty have been made free 그죠. 자유롭게 됐을 텐데 근데 자유롭게 됐단 얘기에요? 안됐단 얘기에요? 안됐단 얘기죠. 가정법 과거니까 과거 완료니까 그죠. 자 그 대신에 더 룰럴 통치자들은 선택했습니다. 뭐 하기를 사용하기를 그 그 새로운 번영을 뭐하기 위해서 사용해요? To build self glorifying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서 그 새로운 번영을 사용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 백성들은 다 힘들어 하고 노예로 살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They can always miss use power. 그래서 그 통치자들은 언제나 잘못 사용했습니다. 힘을요. 그래서 그 지배계급들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목표가 아니라 주어진 기술과 자원들을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방향을 기울였다면 세상은 좀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었을 것 같다. 그러한 모랄한 교훈적인 글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